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일어나니깐 또다시 새벽이더라구요 그래서 뭘 먹을까 하다가 원래 이거는 내일 먹으려고 사놨던건데 먹을 것도 없고 또 배가 고프니까 그냥 꺼냈습니다 고기는 한우특불로 등심 사놓은거구요 중량은 2키로 왔다갔다 정도 했던거 같아요 그리고 옆에 3종이 버섯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소금이랑 고추냉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기가 다 조각나있네요 원래는 이거를 냉면이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냉면집이 다 문 닫았더라구요 오늘은 고기만 먹을게요 laughing 소금이랑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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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욝 슬슬 아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와 못 참겠다 맥주 갖고 올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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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맥주 갖고 올게요